악은 악으로 차단한다.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다 쓰러 버렸으면 좋겠어.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황당한 내용의 드라마가 하나 있다. 이태리로 임양되어간 아이가 마피아의 양아들이면서 변호사가 되었다가 이리저리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. 뭐 내용은 황당하다. 그런데 또 이게 넷플릭스를 통해 각국에 방영된다고 해서 몇 편 봤다. 역시 내용은 거시기한데 오, 이게 중간중간 대사가 장난이 아니다. 물론 어디 명언집 등에서 들어본 적 있는 듯한 명언이지만 적절하게 섞여 나오는 대사가 꽤 의미심장한 게 많다. 작가가 누군지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그저 황당한 드라마였는데 단아 그의 드라마 중에 자폐하가 의사가 되어 어쩌고 하는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었다.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. 하필이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비추어도 꽤 의미가 있는 게 많다. 거짓말의 힘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힘에 정비례한다. 악마가 악마를 몰아낸다.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이탈리아 속담입니다. 예전에 말했죠. 괴물만이 괴물을 상대할 수 있다고. 숭산 없는 전쟁터에서는 포기도 기회이다.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뿐이지만 죽는 것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. 그건 당신의 자유야. 그러나 항상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. 깨달음은 싸움의 전리품이다.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. 그래도 마리오네트라 다행이네. 줄만 확 끊으면 되니까. 저쪽 증인들의 적을 찾아 공략해요. 저게 적은 나의 친구니까. 우리 무덤 파는 거 맞아요. 하지만 묘비명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스마트한 사람은 멈추는 타이밍이 아니라 상대방이 약해지는 타이밍을 잘 안다는 것. 후회는 살아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지옥이지. 나한테 비겁함이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.